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자에요 다들 잘 지냈죠 오늘 여러분들 어저께 블랙험벳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방태현씨는 왜 옹호하면서 왜 캡틴 김성은 왜 욕했냐는 댓글들이 쭉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방태현씨가 여러분들 욕한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못한게 맞아요 그냥 블랙험벳 검정씨가 고소하면 돼 그건 그건거고 사실 이건 열정패이도 아니지 여러분들 돈을 아예 안준거니까 제가 블랙험벳 영상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돈을 안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가대표에 뽑히면 돈을 주고 혜택을 주고 그리고 본인 강고 제품 강고를 많이 했지 어디에도 돈을 안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계약서라는걸 당연히 왔는데 그때 쓰는 계약서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미리 공지하고 설령 유튜브를 못볼수도 있잖아 그럼 미리 공지하고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얘기해라 이거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사실 블랙험벳 단체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잘못된게 있으면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들 고치면 되는거지 뭘 우리 회사를 요구를 하거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고소하겠다 북한이야 공상당이야 아 그리고 캡틴 김성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들 캡틴 김성호가 그때 당시 유선 깔 때 정확한 팩트가 뭐에요 없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 150인데 월급이 150인데 석달 일 안채우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냥 며칠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비 빠지고 그래서 돈을 준거야 근데 돈을 20만원 덜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제 난리가 난거지 인터넷에서 남들이 막 유우성 욕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여러분들 한몫해갖고 욕을 한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셔야 돼 그때 당시에 캡틴 김성호가 고맙습니다고 카톡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도 좋게 하고 지나가다 인사하고 커피숍에서 인사하고 서로 DM 보내고 그러다가 남이 까니까 본인도 같이 까는거 아니야 근데 캡틴 김성호 얘기 들어보잖아 다 뭔지 알아 여러분들 감정호소인이야 정확한게 없어 본인 얘기도 아니야 다 들은 얘기야 내피셜이야 아니면 본인 들은거 도복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왔고 무슨 바베큐부터 시작해왔고 20만원 그리고 눈빛 분위기 장난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가 있어 미친거지 방태환씨 같은 경우는 UFC 전 선수였고 그거를 여러분들 홍보를 했고 그럼 출연율을 당연히 줘야 되는게 맞는거고 무슨 열정페이가 어디있어요 여러분들 프로한테 근데 캡틴 김성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감정호소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먹다 남은 만두를 나한테 준거 같다 수치스러웠다 사람들 앞에서 스파링을 써야겠다 일부를 한거 같다 분위기가 어쨌다 느낌이 그랬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 본인 얘기도 아니고 들은 얘기 어? 본인이 체육관 장사하면서 본인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체육관 장사 본인이 사장해야지 본인은 지금 치킨집 하니까 무 계속 틀리면 어떡할거에요? 응? 치킨에 한개라도 덜 들어있으면 어떡할거야? 비교가 좀 그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유치하다는거죠 그리고 2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고 카톡도 끝냈고 서로 DM도 서로 주고 잘 받았고 인사도 하고 5년 뒤에 까 왜? 사람들이 유호성 다 욕하니까 본인도 거기 한몫 낀거지 감정호소인 어쨌든 여러분들 석달도 못 채운 아르바이트생이야 석달도 못 채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니까 며칫동안 빠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할거 계산하고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월급이 만약에 150이면 집이 머니까 차비 20만원 더 챙겨준건데 간두는 친구야 아르바이트생인데 그 돈 왜 챙겨줍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빠진 날 수 있으면 빠진 날 빼고 그리고 차비 안 챙겨주지 마지막에 간둘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 서로 합의가 되는데 만약에 캣팅 김성아 너무 억울해갖고 20만원 왜 안주냐 그때 그러면 문자로 톡에 있으면 유호성이 나쁜 놈은 맞거든 근데 그런 턱도 없어 다 감정호소인이야 눈빛과 분위기가 나를 일부러 쎄게 한 것 같은데 먹다 나면 만두를 준 것 같은데 에? 다른 채권에 운동해봐 기분 나쁘지 아르바이트생이 왜 아르바이트생이야 간장이 나를 두고 딴 데서 일 보고 있고 나한테 일을 다 맡기는 것 같다 장난해? 그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 왜? 사람을 코치를 왜 쓰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통 운동하면서 코치하는 거 여러분들 150만원 170만원 그렇게 주는 데가 몇 군데 나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 블랙 컴백에서 여러분들 그 열창패도 아니지 돈을 아주 하나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디션이지 이러면서 체육관에서 여러분들 150 플러스 알파 이건데 이거 갖고는 돈을 20만원 띵 까먹었다 시작해가지고 촌내 지랄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뭐 선택적이야? 아니 선택적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들 그냥 잘 보시고 뭐가 판단이 맞고 틀린 줄 알아야지 켄팅 김상훈은 여러분들 그냥 감정허소인이야 그냥 남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옆에 없는 게 나아 알겠죠? 자 다들 잘 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